안녕하세요 코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밤 라디오 2화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이 52주의 이지니트를 리뷰도 하고 이 안에 수록된 작품을 뜨면서 라디오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원서로만 한국에서 주문을 할 수 있었는데 한스미디어에서 한국어 버전으로 이번에 출간을 하셨어요 출간을 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한 기회로 리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가지고 한번 리뷰도 하고 어떤 작품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는지 소개도 하면서 코밤에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52주의 니트 시리즈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책 안에 52개의 작품이 들어가 있어서 52주의 시리즈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52주의 이지니트는 52개의 쉬운 니트를 모아둔 집이라고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두껍죠? 52개나 들어가 있어서 진짜 두꺼워요 거의 대학교 다닐 때 전공서적처럼 엄청 두껍고 무거운데 그런 거 아니시죠? 꼭 필수 전공서적이어서 백팩에 메고 다니면 너무 무거운데 꼭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느낌 양장 아 이거는 제가 뜨고 싶은 것들 몇 번 이렇게 리뷰 해야 되니까 훑어서 봤는데 쓰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태그를 붙여 놨어요 하나씩 다 떠 볼 거예요 여하튼 그렇고요 이 표지를 보시면 제가 사실 이 도안은 알고 있었어요 청념색실 업체인 온실 사장님이신 지오님 유튜브에 이 책이 한번 잠깐 소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옷이 딱 보이는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 저거는 내가 사야겠다 라고 도안을 사든 책을 사든 뭐 여하튼 뭔가를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이 52주 시리즈의 책이 딱 그때 리뷰 요청이 와가지고 이거 진짜 너무 기뻤어요 이거 꼭 뜰 거예요 어떤 실로 뜰지도 다 정해놨어요 제가 사실 책을 사거나 처음 책을 읽으면 먼저 책 내용부터 보지 않고 이 제일 앞에 있는 작가 소개라든지 아니면 서문을 꼭 읽어보는 편이에요 서문에 보자마자 딱 제가 뜨고 싶던 그 도안이 나왔어요 기분 좋아요 여하튼 서문을 꼭 읽어보는 편인데 이게 뭐라고 써져 있냐면 니트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들어 손뜨개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직접 짠 양말을 신거나 방금 완성한 비닐을 쓰면 얼마나 신나는지 알게 되겠죠 그래서 뜨개를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 25주의 이지니트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책이 한국어로 나와야 되는 이유를 너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스웨터나 단순한 니트뿐만이 아니라 가디건, 비니, 장갑, 숄, 목도리, 바라클라바, 양말까지 진짜 모든 뜨개의 종합집이랄까요? 그런 게 정말 다 들어가 있고 정말 많은 작품이 수록이 되어 있고 니터라면 한 번씩 떠보고 싶은 종류의 그런 옷들이나 도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진짜 전공서적 같아요 뜨개 전공서적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이 책은 되게 초보자든 숙련자든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패턴 보는 법, 마무리하는 법 그런 기법적인 것들이 앞부분에 서술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이렇게 손뜨개 기본 테크닉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공방이나 이런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서 보통에는 롱테일캐스트원만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그냥 뜨문뜨문 흔들코잡기 이 정도만 겨우 알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코잡기에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다는 걸 이 책 보고 알았어요 제가 아는 롱테일 코잡기, 신축성 있는 코잡기, 스트레치 캐스트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백워드 루프 코잡기, 니티드 코잡기, 케이블 코잡기 이렇게 코잡기의 방법이 너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되게 뜨개의 기초뿐만이 아니라 쓰이는 테크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위키피디아처럼 잘 정리되어 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백과서전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약간 아 이거는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손뜨개 용어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안보다 외국도안을 더 많이 뜨는 편인데 거기서는 약어를 정말 많이 써요 외국도안들은 뭐 BOR 이러면 원형단 시작단 라든지 뭐 CC 이러면 색깔이랑 배색단 이렇게 나눠서 쓰기도 하고 뭐 DS 하면 더블 스티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많잖아요 뜨개에서 약어들이 그런 것들이 진짜 다 정리되어 있어요 대박이에요 저는 보통 이렇게 약어 같은 것들은 네이버 블로그에 누군가 설명을 적어주신 게 있어서 그거 북마크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보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이 약어랑 용어 설명이 한 세 페이지 되거든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진짜 백화사전이에요 그냥 앞으로 뜨게 할 때 되게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뜨고 싶은 그런 보안들과 그런 것들 하나씩 보여드리면 크롭 티셔츠라고 하는데 요렇게 되게 심플한 니트부터 시작해서 뒤에 무늬들 있는 도안까지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이 코밤 라디오를 하면서 떠볼 것은 오드리 헤어밴드입니다 이거 뜨면서 코밤 라디오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가 원래 헤어밴드거든요 근데 저는 뿌띠 목도리로 좀 길게 떠서 겨울에 한번 써보려고요 저는 약간 추위에 강한 사람이어가지고 목도리나 이런 걸 잘 못해요 겨울에도 추위에 강해요 추위를 안 타지는 않는데 그래서 저는 보통 뿌띠 목도리나 목도리나 좀 작은 작은 사이즈의 얇은 목도리들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헤어밴드 헤어밴드지만 목도리를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떠보면서 한번 라디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도안북의 장점이 슈퍼 이지 라고 써있거든요 쉬운 것들은 완전 초보자분들은 이런 슈퍼 이지 마크를 따라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처음 뜨는 사람한테 왜냐면 이런 옷 같은 걸 처음 떠보면 이게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기법이 되게 어려운 게 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초보 때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런 슈퍼 이지 마크가 있으면 좀 더 마음 편히 아 나같은 초심자들도 쉽게 떠볼 수 있는 작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개해 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이거는 제 뜻 캐주얼에 넣어 놨어요 너무 예뻐요 트위베스트 다이아몬드 트위베스트래요 예쁘죠 가을에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 뜻 캐주얼에 넣어 놨습니다 트위베스트라이프 스웨터 이게 가터뜨기로 되어 있는 건데 귀여워요 주머니 너무 귀여워 그쵸 이것도 배색 잘해서 약간 원리 윌리인가 원리를 찾아라처럼 뜨고 싶어요 그래서 얘도 얘도 떠보고 싶고 이름 너무 귀여워요 한국어 번영이 건기방울 스웨터 방울처럼 생겼습니다 이 앞부분에 아까 야거 설명된 부분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야거 부분에 버블 뜨기 같은 것도 설명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뜨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버블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요 피사마 모자라고 이렇게 얘도 수퍼 이지가 달려 있는데 모자 도안들도 꽤 많은 편이에요 이 모자가 진짜 진짜 귀여워요 그리고 이게 한 코씩 이렇게 배색을 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사실 제가 제가 모자를 쓰면 약간 그 나홀로 집에 나오는 도둑 같은 비주얼이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모자를 별로 뜨는 걸 안 좋아하는데 이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얘는 떠보려고요 이거 너무 귀여워서 꽂혔어 겨울 되니까 모자 꽂혔어요 소프티 모자라고 진짜 귀엽잖아 너무 귀여워 윌리스와 그로미신가 거기 만화에 되게 무서운 펭귄 있잖아요 무서운 펭귄 되거든요 솔직히 이거 쓰고 다니면 그렇게 될 것 뻔히 알지만 너무 뜨고 싶어요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메인 이름도 메인이야 비메인 스웨터 41번에 있거든요 와 진짜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사실 이거 뜨려고 염색실도 사놨어요 그 온실 온실 사장님 덕분에 이 책을 알게 됐다 했잖아요 그 온실 사장님 거 보면서 뭘로 뜰 거냐면 실도 있어요 잠시만요 혼염색실 둘 다 온실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제가 생일인데 생일 선물로 받았거든요 이 1717 1771 이거 아니면 이 쿨위드 라는 걸로 뜰 건데 제가 피부톤이 약간 쿨톤 추측이어서 이렇게 쿨톤으로 뜰지 아니면 약간 웜 들어간 1717로 뜰지 지금 약간 고민 중인데 찌대건 간에 이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둘 다 섞을까요? 이름도 메인이야 메인에 실려서 메인 스웨터인가 너무 맘에 들어요 좀 그렇고요 이 어니스트 후드라고 제가 겨울에 12월 1월 달에 스키장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스키장 귀 떨어지기 싫으면 꼭 바라클라바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떠보려고요 마지막으로 이 유투 가디건 이거 너무 예쁘죠 약간 건지 스타일 느낌? 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무늬들이 디테일이 좀 많아가지고 옆에 빼곡한 거 보이시나요? 네 무늬들은 빼곡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튼 이 가디건까지 떠보고 싶습니다 다 보고 나서 책 덮으면서 느낀 거는 되게 정말 백과사전 같다? 네 제가 도안만을 위해서 이거를 뜨기보다는 정말 앞부분에 야거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기법 설명이 너무 서술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것만큼 서술 잘 된 거 못 본 것 같아요 정말로 이제 뭐 네이버나 구글 검색 안 하고 이걸로 한번 먼저 봐도 될 정도로 좋을 것 같습니다 책 보내주신 한스미디어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덕분에 제 뜨개 로그 뜨개가 더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요거 꼭 먼저 떠볼 거예요 제가 못 참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오드리 헤어밴드 뜨면서 제 코밤 이야기를 뜨개 라디오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캐스트온은 했거든요 이렇게 뜨고 있어요 하하하하 너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어떻게 약간 그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 섬에 무인도에 깃발 꽂아놓은 것 같지 않나요? 너무 귀여워요 아 실은 온실에 온실 오늘 언급이 많네요 제가 그 라이트루프 스웨터 떴을 때 남은 실로 지금 뜨고 있거든요 너무 아까워서 두 줄 잡고 뜨고 있고 그리고 솜솜 뜨게 뭐더라 모헤어 블렌드 바다인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이것도 되게 조금 남은 거거든요 예전에 스웨터 넘버 18번 유튜브 하기 전에 스웨터 넘버 18번 뜨고 남은 실인데 이게 되게 조금 남았는데 이 숄 하나 뿌띠 숄 하나 뜨는 정도는 충분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한 줄이랑 드비시 두 겹으로 나눠서 뜨고 있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다이소에서 파는 얀볼인데 저 뜨친 언니가 그 1717 1717 선물 주면서 같이 준 생일 선물이에요 이거 근데 진짜 요물입니다 여러분 다이소에서 판대요 이렇게 볼을 여기다 넣어놓고 이렇게 닫고 쓰면 소로록 하고 풀려요 진짜 너무 좋죠 다이소 최고의 아웃풋입니다 두 겹 잡아서 드비시 두 겹이랑 저거 모헤어 한 겹 잡아가지고 총 세 겹으로 오드리 헤어밴드를 뿌띠술로 떠보겠습니다 4mm로 뜨고 있어요 음 가을 뜨게 리뷰부터 한번 해볼까요? 올리브 가디건까지 여름 뜨게로 하고 샀다 내리고 가을 뜨게 사실 몇 개 없지만 후기 아닌 후기로 말씀을 드리면 라이트루프 스웨터 이 드비시 실로 페루수리베알이랑 합사해서 떴었죠 라이트루프 스웨터는 합사했던 색감이랑 그 질감이 진짜 제 취향이었어요 너무 취향이었어요 제 유튜브 오래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웜톤보다 블루톤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블루 블루 처돌이 파란 색깔 너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데 드비시 색감이 진짜 제가 좋아하는 그런 블루 색감인 거예요 가을 블루 너무 재밌게 떴어요 일단 색감이 너무 취향이라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 진짜 완전 그물 느낌이 나길 바랬거든요 인스타그램 보면 진짜 구멍 완전 뽕뽕뽕뽕 뚫려 있어 가지고 완전 그물 느낌이 나는데 제가 페루수리베알 합사하면서 그 실들이 이렇게 엉기잖아요 그 엉기면서 세탁 전에는 되게 아 그물 느낌이 나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탁하고 나니까 제가 지들끼리 다 엉겨붙어 가지고 저의 유교걸을 지켜준 거죠 그렇긴 한데 다 뜨고 나서 느낀 거는 아 바늘을 한 두 사이즈 정도 더 올렸어도 그 원작 느낌이 더 나서 날 수 있었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진짜 약간 그물 니트가 느낌이 나았으면 했거든요 한 제가 9mm로 떴으니까 한 10mm나 12mm 오바인가요? 너무 너무 그물 같으려나 12mm 정도로 떴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페루수리베알 수축 때문에 아마 잘 안 보였겠죠? 비슷했을 것 같긴 했네 그리고 페루수리베알이 정말 정말 수축이 정말 심합니다 세탁을 제가 지금 세탁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블록킹을 해야 될 정도로 수축이 정말 심했고 제 기준 수축 2대장이 있어요 수축 2대장 1대장은 아사테사 아사테사도 수축이 정말 심한데 겨울에 페루수리베알도 정말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어 스와치를 꼭 떠보시길 바래요 개인의 손땀에 따라서 또 차이도 많이 나는 편이니까 꼭 스와치를 떠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털도 좀 많이 빠지는 편이에요 제가 제가 보통 검정바지를 되게 많이 입는 편이어가지고 진짜 한번 다 뜨고 아 집에 가야지 하고서 넣으면 이게 진짜 털이 막 수북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진짜 3호 헤드가 잠깐 이렇게 앉아있다가 간 느낌이랄까요 진짜 복실복실복실해요 그 정도로 좀 털도 많이 빠지는 편입니다 라인 룹 스웨터 도안 있으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흔히 뜨는 그 탑다운 방식이 아니거든요 갑자기 탑다웃으로 이렇게 탑다운을 이렇게 둥붓게 뜨다가 갑자기 앞으로 평면뜨기하고 평면뜨기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독특하단 말이에요 그게 약간 그 드롭 느낌 나게 핏 연구를 좀 많이 하셔서 그런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핏 장인이다 핏이 너무 예뻐요 지금 이번 요즘에도 입고 있는 잘 입고 있는데 너무 예쁩니다 그거 입고 서울숲 갔다 왔어요 핏이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그거를 비 오는 날 찍었잖아요 찍었거든요 착샷을 그 인스타그램에 흡사한 색깔이 엄청 쨍한 태양광 아래에서는 색감이 너무 칙칙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쁘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어두운 환경에서 어두운 앰비언스 라이트를 가진 환경에서만 너무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착샷을 비 오는 날 찍었거든요 그 인스타그램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비 오는 날 회사 옥상에 올라가서 급하게 찍고 나왔는데 그날 진짜 너무 귀여웠던 게 인스타그램에 그러고 나서 사실 이거 비 오는 날 찍어서 올린 거예요 라고 하니까 어떤 유터분께서 댓글로 아 어쩐지 내 핸드폰 그게 비가 다 찍혀 있었어요 사실 일자로 이렇게 흰색으로 그래서 어떤 분이 아 내 화면 액정에 뭐 묻은 줄 알고 한번 닦았다 근데 이게 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웃겼어요 그거 보고서 내가 비 오는 날 그렇게 비 맞으면서 뜬 보람이 있군 싶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저만은 웃길 수 있지만 그날 비 맞고 수축됐어요 진짜 열받아요 열받아 그리고 수축돼서 빨래 다시 했어요 그만큼 수축이 심하니까 여러분들 꼭 게이지를 떠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라이트루프 스웨터는 이 정도면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떴던 게 니드모어 스웨터였죠 니드모어는 정말 단기간에 정말 많이 입은 스웨터인 것 같아요 내일 저 출근할 때도 또 입을 거예요 그만큼 너무 예뻐요 핏도 예쁘고 디테일도 너무 예쁘고 색깔도 너무 예쁘고 제가 합사한 거 마음에 든 거가 라이트루프 스웨터랑 니드모어 스웨터 올해 합사한 것 중에 제일 예쁜 게 그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가 연달아 가을 뜨겠네요 여튼 그러한데 사실 보통 손염색실은 어두운 바탕에 합사를 잘 안 하잖아요 왜냐면 손염색실 자체에 그 특유의 예쁨이 어두운 바탕실에 묻히면 좀 아쉬우니까 그래서 보통 안 하는 편인데 묘하게 그 한나얀 무화과 레이스로 한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어두운 바탕에 합사를 꼭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도전을 해봤는데 정말 예쁘게 나와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어두운 바탕실에 약간 자신이 좀 생겼어요 다음에 한 번 또 떠보려고요 그걸로 아무튼 합사가 되게 마음에 들어서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레글런 자체도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뜨는데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여튼 그랬고요 그리고 살짝 아쉬웠던 거는 게이지 세탁했을 때도 느꼈는데 세탁을 하면 옆으로 실이 좀 늘어나더라고요 좌우 팽창이 조금 있는 편물이었는데 제가 세탁 전에 입었을 때는 목둘레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너무 넓지도 않고 너무 좁지도 않고 예쁘게 딱 해서 아 이건 굉장히 성공한 목둘레다 라고 좀 느꼈거든요 왜냐면 목둘레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이거는 진짜 성공적인 목둘레다 싶어서 세탁을 바로 했는데 이게 좌우로 늘어나다 보니까 옆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목둘레도 같이 늘어나가지고 살짝 제가 원하는 목둘레보다 살짝 더 늘어나서 뭔가 아쉽더라고요 다 좋았지만 그 부분만 그 부분만 아쉬웠다 목둘레가 넓어져서 아쉽다 라고 했지만 셔츠에 입기 너무 좋습니다 요즘에는 셔츠에 입고 다니고 있어요 내일도 그 흰 셔츠에 입고 갈 거예요 제가 몰랐는데 생각보다 강철피부더라구요 강철피부라서 잘 잘 될 것 같습니다 저 까먹고 안 보여드렸는데 저 사실 스와치도 떴어요 맞다 이거 세탁까지 다 한 스와치거든요 이거 이거 보여드린 거 까먹었어요 뭐야 안 간지러워요 그냥 제 피부가 튼튼한 거였죠 이 블렌드 모헤어 바다가 조금 긴 편이에요 헤어가 저 안 보이실 텐데 안 보이시죠? 저도 안 보여요 이렇게 하면 보이시려나 오! 보인다 보이시죠? 이렇게 헤어가 조금 긴 편이란 말이죠 갓터뜨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긴 편이여가지고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쓰기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도리로는 저는 추위도 잘 안 타고 그리고 피부도 강철이여가지고 저는 괜찮습니다 약간 곰 같 나 왜 이렇게 곰 같죠? 추위 안 타고 피부도 튼튼해 곰 같아요 사실 이 코반보다 러브모드 가디건을 더 먼저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러브모드 뜨면서 뜨태기가 와버렸어요 드디어 저에게도 뜨태기가?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뜨태기 절대 안 올 것 같았거든요 뜰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일단 지금 캐스트원 한 지 한 달이 넘었고 저는 문어바를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문어바를 안 하고 리드모어만 떴는데도 지금 한 달이 걸렸어요 사실 제가 요즘 아 지금 제가 회사 일이 크리스마스 전후가 되게 시즌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의 매일 텐투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10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이제 겨우 씻고 뜨게 하면 1시간 딱 뜰 수 있거든요 그래도 다음날을 위해서 잠을 자야 되니까 딱 하루에 1시간 정도밖에 못 드니까 진도가 너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이렇게 약간 옅은 블루나 진한 블루 같은 색을 좋아하는 편이라 핑크 편물이 아직 아직은 약간 낯설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 내가 이거를 열심히 떠도 잘 안 입고 다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약간 머리 기저에 깔려 있어서 그런가 뜨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제 예전에 댓글 어떤 구독자님께서 댓글 달아주신 것 중에 코실이 방에 가둬놓고 뜨개랑 편집만 시키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댓글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나를 먹고 가둔다면 뜨개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고민인게 뜨개 학원을 다녀볼까봐요 이게 뭔가 제 뜨개 기술에 스킬업의 이유보다는 제도안을 제가 디자인해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약간 그게 좀 기회가 안 되기도 하고 시간도 너무 없고 막 이래서 시도조차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뭔가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그 여러분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 생활을 하다가도 그 제일 무서운 시기가 그 3년차가 제일 무섭거든요 그 3년차는 이제 뭔가 내가 조금 잘하는 것 같고 뭔가 해보고 싶고 뭔가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좀 샘솟는 시기가 딱 3년차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뜨개 한지 한 3,4년 3년차? 4년차 정도 된 것 같은데 딱 그 시기에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뭔가 자꾸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도안을 만들어 보려고 영상도 촬영했었거든요 도안 호시리에 도안 제작기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건 폐기할 것 같아요 스와치도 떠봤어요 뜨고 한번 해보고 싶어서 뭔가 이거를 좀 디벨롭을 시키면 시킬수록 아 내가 좀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아이디어는 조금 많아요 스와치도 한 4개인가 떠봤었거든요 그것도 좀 폐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뜨면 제 몸 사이즈로는 그냥 쉽게 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이제 도안을 내고 그리고 유튜브에 함께 뜨기 영상을 만든다던지 약간 그런 식으로 콘텐츠를 뭔가 만들게 되면 저 제 사이즈보다 작은 사이즈라던지 조금 더 큰 사이즈라던지 하는 그런 사이즈의 조금 다양성을 그렇게 만들고 싶은데 최소 사이즈를 한 3개 정도는 만들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제도를 해야 되고 계산을 해야 하는 그런 영역인 거잖아요 근데 그럴 능력이랑 이은 없는 거 같아가지고 뭔가 학원을 다녀서 내 스킬업 플러스 전문적으로 조금 배우고 싶어졌어요 제도반이라던지 아니면 도안제작반 같은 것들 그런 수업을 좀 듣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학원을 조금 천천히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마침 저희 집에서 한 30분 정도 거리 되는 곳에 뜨개 학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제도 수업하는 제도 수업도 하고 도안 수업도 하는 그런 수업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 한번 상담을 12월 조금 지나서 한번 받아보려고요 만약에 괜찮으면 다녀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코실이 도안 코실이 도안 낼 수 있을까요? 아.. 모르겠어요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정도 뜬 것 같은데 사실 제 목표는 요거 다 해서 F5까지 하는 거였거든요 너무 과신했죠? 너무 자신감이 넘쳤어요 F5는 무슨 아까 라이트루프 스웨터 얘기하면서 생각난 건데 뜨개 취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진짜 길어요 헤어 자랑하고 싶어요 뜨개 취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약간 라이트루프 스웨터 얘기하면서 저는 평소에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랑 뜨개 옷으로 만드는 스타일이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변천사가 있어요 사실 사실 저는 완전 뜨개 막 갓 입문했을 때 응애응애 할 뜨개 우리 새내기 시절에는 벌룬핏을 되게 좋아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뜬 것들을 보니까 그래서 팔이 이만해요 팔 한 바퀴 뜨는데 몇 분씩 걸리고 이랬거든요 엄청 막 오빤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쫑! 줄이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했더라고요 옛날에 뜬 것들 보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벌룬핏을 선호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벌룬핏에서 이제 점점 그 니드모어처럼 이렇게 핏되게 맞게 삭! 줄어드는 핏을 더 좋아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크롭을 언제부턴가 크롭을 되게 좋아하게 됐더라고요 제가 원래 배꼽티 같은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배에 약간 바람이 이는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여기에 찬바람 불면 안 되거든요 배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안 좋아해서 원래 평소에도 크롭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뜨게 하면서 언제부턴가 제가 짧게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뜨기 귀찮아서 그런 거라고 처음에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크롭의 긴팔 기장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요즘에 최신 트렌드 코시리 트렌드는 그렇게 바뀌었고 모헤어에 눈을 뜨게 된 거죠 이렇게 복실복실 하고 만졌을 때 기분이 너무 좋은 느낌 아까 이지니트의 내용에 써 있었던 거 서문에 써 있었던 것처럼 이 모헤어 만졌을 때 되게 포근포근하고 복실복실한 느낌 있잖아요 그게 되게 안락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모헤어를 되게 선호하게 됐어요 또 그렇게 바뀌다가 어느 날부턴가 유교걸스럽지 않은 그물옷에 갑자기 눈을 확 떠버려가지고 그물편물 도안을 최근에 라벌리 하트를 엄청 찍어놨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보인대로 찍어놔요 근데 사실 말씀드리면 잘 안 입거든요 잘 안 입는데도 그물편물이 너무 좋아요 아마 내년에 내년 되면 또 달라지겠죠 이렇게 뜨개 취향이 되게 그때그때마다 그때그때 실력에 따라서 취향이 되게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검정색 와이드 팬츠에 입었을 때 그 예쁜 크롭 핏 그물이면 더 좋고 예쁜 크롭 핏들을 요즘 되게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밤은 여기까지 해볼까봐요 완성이고 목표였지만 뭔가 코밤 라디오가 편하게 녹음하고 편하게 촬영하고 수다 떠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을 막 하는게 진짜 쉽지가 않았거든요 사실 사실 아직도 맥주에 힘을 빌려서 조금 하고 있긴 한데 하고 있긴 한데 뭔가 재밌어요 코밤 라디오 이렇게 앞에 구독자님들이 계시진 않지만 뭔가 앞에 구독자님들이 계신다 생각하고서 이렇게 하는게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북이 풋이 없는 행복한 뜨개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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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